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저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유혹자의 유형을 막 할 때는 공간관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가 공부하고 스터디 해보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다 저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혹할 줄 모르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아마 잘 들으시면 내가 왜 상대방을 유혹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아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유혹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썼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과 같은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유혹자들은요, 상대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둡니다. 그러니까 유혹자들은 나한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유혹자들,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반유혹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반유혹자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쫓습니다.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상대를 귀찮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말이 많으면서도 그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반유혹자들,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 특성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특성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쉽게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반유혹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반유혹자들의 형태는요. 매우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이 불안감에서 유혹을 거부하려는 특성들이 다 나타나고요. 그 특성들을 오늘 공부하시고 내게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그걸 빨리 제거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저와 함께 반유혹자들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그 유혹의 특성들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그것을 한번 제거해보자. 이런 목표로 한번 오늘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유혹자들은요.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죠. 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불행히도 이 사람이 반유혹자인지 유혹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속는다고 얘기합니다. 속고 관계를 맺으면 이제 사실 관계를 맺고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유혹자들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기 도치에 빠져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으로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반유혹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반유혹자들을 걸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버트 그린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한 두 가지씩 모두 반유혹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이러면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되려면 먼저 개방적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 짠순이 짠돌이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안 쓰는 걸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유혹자가 되고 싶다 하면 먼저 인색한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유혹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반유혹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싸움의 관계에서 망치는 경우가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의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대감도 커지게 되고요. 또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조급함은 잘 되던 것도 다 망쳐요. 그래서 이 조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게 되고요. 상대는 당연히 이런 조급함을 느끼게 되면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인내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분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모르고요. 상대에게 거절당했을 때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유혹, 내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쫓아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 썸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이 썸,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뭐지? 이것을 빨리 결정 내리고 싶어요. 거기서 조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관계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함은 모든 유혹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꼭 명심하시고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바로 아천꾼입니다. 아천꾼. 이 아천꾼들은요. 성급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아천꾼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물을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그게 때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천꾼들은 아첨을 이용해서 시간을 좀 땡겨보려는 사람들인 거죠. 아천꾼들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상대방을 치켜세우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 칭찬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천꾼에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 주고서도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 공허감. 공허한 자체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천꾼들은요. 상대방을 내가 손에 넣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천꾼들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성은 도덕주의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게임입니다. 게임. 상대방과 내 마음 사이에 주고받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과 유혹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뜨끔 많이 했는데 도덕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비판과 판단이 마치 유일한 낙이냐 행동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뭔가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뭔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저도 뭔가 이렇거든요. 저도 뭔가 그 사람과 진지하게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상대를 뭔가 더 나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뭔가 좋은 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반정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들을 해선 안되겠다. 비판과 판단은 절대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도덕주의자들에게는 포용력이 없다. 대개 겉으로 부게도 꼬장꼬장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마주치면 비판을 받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상대에게 뭔가 유혹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번째 구두새입니다. 구두새. 돈에 인색한 사람은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는 자신을 개방하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건데요. 돈을 안 쓴다라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뭔가 개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로버트 그린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구두새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큰 자선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늘 베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 너무 많은 것을 주면요. 상대방을 돈으로 사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퍼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너무 안 쓰거나 너무 퍼주거나 둘 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 소심한 성격은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에서 비례된다고 얘기해요. 소심한 사람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는 상대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유혹적일지 이것을 엄청나게 고민한다고 해요. 너무 고민만 하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거죠. 내가 A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B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판단이 늦게 되고요. 모든 것을 고민마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담성이라고 로버트 그린이 얘기합니다. 기회가 물을 익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에게 멈춰서 생각할 여유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대담하게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수다쟁입니다. 은근한 눈길, 간접적인 행동, 매력적인 외모는 유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말이 많으면 유혹의 힘이 발효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말이 많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최대한 절제하십시오. 유혹하려면 우선 말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과민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과민한 사람은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혹의 과정에서 전략상 잠시 거리를 두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내가 싫어진 것이냐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과민한 사람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카톡 하나 말 한마디 이거에 엄청 신경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나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 나를 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이 중에 과민한 사람이 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답을 늦게 한다든지 조금만 이전과는 다른 카톡을 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나치게 과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과민한 편이라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전혀 유혹적이지 못하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속물입니다. 속물 속물은 뭐냐면 유혹을 하려면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속된 성격의 소유자는 옷차림이나 행동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태도나 외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아무 마리가 짓거리고요. 옷차림도 대충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물인 부분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려가 돼야지만 상대방이 유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옷차림이나 행동 말 행동거지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이면 훨씬 더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만 해도 진짜 몇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유혹자의 스타일 유형들을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것들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대방이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많이 반성하는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리뷰한 것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속하는 게 유혹자의 유형이 많은지 아니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유혹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에 많이 속하는지 이것을 구분하셔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시는지 느끼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개선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유혹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중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